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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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남이 16개 부산은 18개 울산은 6개 40개입니다. 대구 경북이 25개 그래서 영남 전체 65석입니다. 호남 전체 해봐야 28개밖에 안 되고요. 그 격차 때문에 항상 자유한국당 계열 이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 이 전국선거 판세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거죠. 그 동안에 지역구도에서는 경남의 의석 이 훨씬 많으니까요. 비례가 지금 전체 300석에서 47석 인 것이고 그러면 지역구를 얼추 250석이라고 볼 때 pk가 40석 그리고 tk가 또 25석 거의 65석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월등이 많은 거예요. 수도권이 한 120석 정도. 대구 경북은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은 두 개밖에 없죠 대구에. 김부겸 의원과 홍일학 의원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상당한 성적을 내지 못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1당 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주목 을 받는 곳이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 가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을 출마를 지금 아직도 오케이 안 하는 이유가 이곳이 진짜 험지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종로에선 이낙연 총리한테 지고 그럴 일도 없지만 양산을에서 홍준표가 김두관 을 이기면 당내 위치가 바뀔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양산을 보내는 걸 지금 결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면 그걸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뭐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잘 정리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네. 아니 같은 당 내에서도 지금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양산을 시민들이 정리해 주실 겁니다. 이게 복잡한데요. 이게 적에 적은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김두관 의원이 이기기를 이기기를 응원하고 있죠 그러시겠는데요. 혹시라도 홍준표 전 대표가 이길까 봐 지금 못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살아 돌아올까 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거의 정치평론가들입니다 요즘.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요 네. 이거 재밌는데요 재밌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만약 이쪽으로 오면 황교안 대표도 종로에서 꼭 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해봐야 하는 거지 선거라는 게 미리 그렇게 지뢰짐작으로 나나 떨어지고 홍준표는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최근 여론조사에 상당한 차이가 나서 자 홍기환 대표님 파이팅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여기는 또 김두관 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잘 정리해 주실 거예요 양산을 은 네. 걱정 마시고요 문재인 대통령 집이 여기 있지 않나요 우리 지역구에 맥옥동에 있습니다 사체가 그게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 때 기자간담회 때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 에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적활동이나 이런 건 최소한으로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저는 들었어요 . 그리고 여기 지금 경호시설 신축 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렇게 보면 양산을로 이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2년쯤 지나면 퇴임하셔서 김정숙 요사님하고 양산으로 가실 게 거의 확률이 높아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21대 국회 중인 거잖아요 . 그렇죠. 21대 국회 중간에 그렇게 되는 건데 .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 양산을로 와서 두 분이 하게 되면 전체 경남 부울경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부산 경남의 시도민들도 홍준표 지사 하고 저하고 경쟁하는 게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의 신문 방송 들이 보도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 고 있고 그냥 양진영의 대장 싸움처럼 규정이 되어 버려 가지고 물러 쓸래야 물러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양산을에서 홍준표 를 빼고 싶어도 양진영이 양쪽에 한 10만 씩 부대를 데려와 딱 대치하고 홍 반장하고 김두관하고 싸우게 되어 있는데 김희장하고 홍반장하고 싸우는 게 네. 그래서 꼬리를 내리면 아마 부울경 전체 선거에서 우리한테 기가 하면 꺾이는 거기 때문에 빼기도 쉽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잘못하면 황경안 대표가 종로 출마 안 하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가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조변은 보기 싶어 시기에 아니 지금 너무 시선이 많이 이미 주목이 되어 있고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서 어쨌거나 홍준표 전 대표님 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나오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우선 캐릭터가 너무 다르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두 분 다 경남 사람 이지만 홍준표 대표는 검사로 이렇게 왔던 사람이고 우리 김두관 의원 님은 이제 시골 이장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케이스예요 .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정당대표를 한 사람이고 우리 김두관 의원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거슬러 가면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인연이고 경남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 노무현 대리전 이 성격도 좀 생기고요 또는 대선후보였잖아요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정권 대 현 정부 전 정부 대 현 정부의 싸움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관위의 선거 토론 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사 들의 그런 자율적인 그런 방송토론 이냐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공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산 경남 선거의 여기가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적 중심지가. 특히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제 후임도지사였어요. 맞다. 맞습니다. 맞다. 연이어서 지사를 하신 분들. 후임도지사고 이제 도정의 기조가 너무 달랐어요. 진주의료원 폐쇄 뭐 이런 거 . 저는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또 모자이코 프로젝트 뭐 등등 해서 보호 잡는 병원에서 굉장히 복지정책 또 경남에 굉장히 소외되고 좀 서민계층 들의 도정에 중심을 뒀다면 홍준표 지사의 자서전을 보니까 굉장히 가난 하게 컸던데 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전혀 좀 도정 기조가 나오고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제 주요 정책들을 다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래 일꾼을 뽑는 총선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저하고 경쟁을 하면 도정을 놓고 굉장하게 따져 물을 게 많아요. 그럼 지난 경남도지사를 각 하셨 을 시절에 도정에 대한 평가 재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개천에서 난 용인데 그죠 어려웠던 가정 형편 을 보면 그런데 개천에서 난 용이요 개천을 돌보는 법이 없더라고 . 진주어로원은 도립어로원인데요. 마산에 있고 진주에 두 개가 있는데 도립어로원 자체는 우리 경남 도민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 도립어로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영병원처럼 흑자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이유는 강성노조 또 적자경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자경영하고 노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그건 너무 잘 아는데 그냥 본인이 굉장히 틀려고 진주어로원 을 폐쇄를 했죠. 그래서 진주어로원 폐쇄 때문에 도민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 당시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떠돌싹했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도 근거했습니다 만 그 사람 캐릭터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니까 좋은 근거도 안 받아 들였죠. 그런데 캐릭터도 달라서 홍준표 대표는 반말도 잘하고 공개석상 해서도. 나이 많은 경쟁후보한테 버릇없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두관 의원은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지만 말씀도 느리고요. 말씀도 느리고요. 그다음에 아주 진중한 캐릭터죠 . 이 점에서도 굉장히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싸움 딱처럼 싸울려고 두 분이 토론회나 이렇게 매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여러 직접 은 안 해봤는데요. 짤도 나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8년 전에 제가 도전을 그만두면서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지사 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8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 엊그제 양산 동도사도 다른 날에 갔기 때문에 못 만났고 홍준표 지사를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재경 갱남도미네를 일부러 갔는데 그날 또 부지사를 보내고 안 왔어요. 어떤 2012년 이후에 본인이 도지사를 했는데 갱남도체나 주요 행사에 전임 도지사를 이렇게 초청을 보통 하거든 1년에 한두 번지 그런데 한 번도 8년 동안 초청을 안 하는 걸 그래서 왜 안 했냐는 게 김두관 지사 주소 를 몰라서 안 했다고 그렇게 도청 에 답변을 하죠. 장수가 병조를 하고 놀기 싫어서 그랬겠지. 그렇죠. 호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보통 권임자로 제 도정에 대한 정책 승계도 안 해 줬을 분들은 어쨌든 한 번도 초청을 해서 꼭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임식에도 국회 로텐도에서 했는데 정당대표 를 저저쪽에 있고 나는 우리 당 의원석에 있었는데 맞추고 한 번 보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섞여버려 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2012년에 제 후임 도지사 한 대 8년 동안 직접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꼭 홍준표 대표의 꼭 얼굴 상 을 한 번 보고 싶으면 좋겠어요 . 들어와 들어와 이거네 지금. 양산을 눌러 들어와 들어와 이거네 . 보고 싶다 노래라도 까셔야 될 것 같은 . 좀 깔아줘요 bgm. 보고 싶다. 보고 싶다로. 김범수 노래인가 보고 싶다 좋지 노래 잘하는 가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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